포항시는 30일 지역문화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인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심의에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는 2018년 12월 법정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된 이후 10개의 예비도시와 함께 1년간의 경쟁을 벌인 결과 최종 심의에서 압도적인 호평을 받으며 1위로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는 2016년부터 추진해온 문화특화사업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문화적 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축적한 여러 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문화도시 사업을 펼쳤습니다. 특히 특성화 전략으로 제시된 순환형 문화공연개발 청년문화특구를 문화도시 파트너 사업으로 설정한 점, 포항문화 및 포항형 예술지원 시스템 등의 문화 자산화를 통해 관광과 컬처노믹스 부가가치를 지향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또 예비사업 과정에서 지진이라는 지역의 사회적 이슈를 문화적 방식으로 극복하고 제철도시 이전의 인문성 회복이라는 포항만의 문화도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포항시는 제1차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전국 지자체 중 문화도시의 선두그룹에 서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최대 200억 규모의 문화생태구축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